핑크퐁 핑크퐁 공룡유치원 라라라프테라노 눈 자 자자잔 예쁜 꽃장식 완성입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이 장식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? 바로 저 트리하우스요 우와 트리하우스예요? 예 신난다 얼른 걸어주세요 빨리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트리하우스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은 직접 걸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? 음... 트리하우스 선생님 피트한테 맡기면 되죠? 어? 맞아요 피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피트는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은 곳까지 쑥쑥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 저 하늘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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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올라라 더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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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지나서 커다랗고 얇은 멋진 날개 푸테라노돈 피트 활활 날아라 날아라 푸테라노돈 날아라 푸테라노돈 푸테라노돈 나는 푸테라노돈 저 파도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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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올라라 저 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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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물결 속으로 날카로 꼬긴 멋진 물이 푸테라노돈 피트 사명 성공 날아라 푸테라노돈 날아라 푸테라노돈 더 높이 푸테라노돈 나는 푸테라노돈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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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올라라 이쪽저쪽 이리저리 쌩쌩 지나서 하늘 가르는 멋진 비행 푸테라노돈 피트 문제 해결 날아라 푸테라노돈 날아라 푸테라노돈 헌롱빛 푸테라노돈 나는 푸테라노돈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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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진 눌러줘 날아라 푸테라노돈 날아라 푸테라노돈